이 작품은 제가 우리나라 여류화가 중에서는 최고로 찬상을 붙이는 작가예요. 지금 지방작가인데 현재 교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교장선생님으로 현재 재직 중인데 그러면서도 칼라에 대한 색채의 이상을 본인 스스로가 표현했다는 것 중에서는 상당히 노력파예요. 그래서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면서 색채로 색채로 익스프리션 컬러링을 표현기법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정형화시켰다는 겁니다. 그래서 색채적인 감각이 뛰어난 작가예요. 그러면서도 자기가 시적인 영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여류작가로서는 한국에서 조금 복이 드물게 표현기법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. 한나은영 작가입니다. 한나은영 작가로서 현재 교장선생으로서 복이 남는 시간을 최대한 도록 색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면서 그거를 서양화 기법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 한국 여류화가 중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밝은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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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